콘텐츠를 소비한다, 가치를 소비한다, 감성을 소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 지구입니다 자기가 고민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되든 자기 언어를 표현하면 좋은데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크리에이터의 스타일을 그냥 한번 차용하라고 제가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 창조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모종림 교수님과 함께 지역 재생의 시대정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크로소리 스토어에서 지역 재생의 시대정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놓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림 교수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랫동안 한 얘기인데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합니다 한국이 지역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은 이유는 70년대 개척한 기간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간산업을 지방으로 많이 보내서 지역 경제에서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중앙주도 성장 모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옛날만큼 효과적이 아니다 요즘 창조 인재가 나오면서 대도시를 선호하는 거죠 지역은 옛날에 입지 조건만 좋으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지금 지역으로 가기가 좀 그렇죠 약간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 토지가 싸거나 공업용수 전기값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는 생활 인프라가 있는지 문화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역도 그러면 대도시 같은 생활 인프라가 없으면 대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고 청년들조차도 자꾸 서울로 간다 해서 대도시 생활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큰 관심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주도 성장의 반대말이 뭘까 했을 때 쉽게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을 넘어간다 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 산업화 사회에 같이 해서 탈산업화 사회에 같이 넘어가는데 세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라이프스타일, 로컬, 골목상권인데 보통 뭐를 강조하냐면 집단, 조직력, 성장, 경제적 윤리 강조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가치는 기성세대의 정반대인데 왜 그러냐면 탈산업화 사회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대의 흠을 따라간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가 뭐냐면 집단의 반대는 개성이고 조직력의 반대는 다양성 경제성장의 반대만은 삶의 질, 그리고 경제적 윤리에서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로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가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가 로컬 단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소지역 생활권이 부상합니다 서울을 보면 서울이 한 도시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안에 100개 도시라고 하는데 강남, 강남구도 너무 큰 거죠 우리 지금 청담동에 와 있는데 옆에 압구정동, 가로수길, 그렇죠 저쪽에 양계천, 전부 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서울 전체를 보면 마케팅을 하던, 우리가 브랜드를 찾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할 수밖에 없어졌다 그래서 로컬, 이 로컬이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확산돼서 저는 로컬을 그냥 우리가 사는 동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네가 독립적인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쉽게 하는데 어느 동네는 못 하는데 그게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할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골목지역에 문화를 넣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로컬, 골목상권 트렌드를 활용하는 지역발전 정책이 뭔지 관광객이 급증하는 양양, 인구 70만을 넘보는 제주에서 배우자 지역을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지역발전 방식은 대기업 투자 유치, 대기 SOC 사업, 미술관, 박물관 큰 시설을 우리가 유치해야지 지역을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 더 중요해졌고 양양과 제주가 이 세 가지 작은 트렌드를 연결해서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양양에서는 서핑인데요 양양의 로컬 문화가 됐습니다 양양의 서핑이 되고 그 생태계가 죽도 인구 해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새로운 서핑 브랜드를 계속 배출한다 제주의 경우는 라이프스타일을 정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제주로 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보헤미안 브루조아 문화를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화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제주로 갔는데 이주민을 중심으로 제주 문화가 됐고 이 보헤미안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브랜드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있냐면 중심지가 제주 원도심 탑동입니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전통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가지 트렌드를 우리가 무시하고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청년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지역 청년을 붙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컬 컨텐츠 타운이 청년들이 원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라이프스타일 아니어도 대부분의 지금 지난 20년 동안 부상한 새로운 로컬 컨텐츠 타운은 전통문화 기반입니다 한옥입니다 경주 황남동, 전주 한옥마을이 풍남동, 수원 행궁동, 안동 전통적으로 하외마을, 경주 양동마을 이런 전통문화 기반으로 로컬 컨텐츠 타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로컬 컨텐츠가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보시면 유기농 중심지는 홍성의 홍동마을입니다 그리고 임시 치즈 마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릉의 초당동, 순두마을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두마을은 전개가 많은데 유독 여기가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대기업도 비슷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면 대기업 로컬 브랜딩 사업인데 대기업이 지역이 로컬로 차별화하는 그런 작업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몬스의 소셜라이징도 사실은 지역 공간 컨텐츠를 발굴해서 연결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구심점을 찾아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피그램의 로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지역 소도시의 로컬 컨텐츠를 발굴해서 스토리북을 만듭니다 스토리북을 만들고 그 지역의 색상을 찾아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쉬워요 고창은 복분자 색깔로 해서 그 시즌의 의류의 색깔을 그쪽으로 다 톤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발굴해서 전시하고 마지막으로 올모스톰 스테이를 운영하는 거의 시몬스랑 같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컨텐츠를 발굴해서 브랜드화 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업 ESG 활동이 좀 로컬로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ESG 중에서 S인데 S 중에서도 로컬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대기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서로 협력해서가 아니고 야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문화다 브랜드다 이런 인식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도 문화를 팔아야 되고 브랜드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역도 똑같은 거예요 지역도 문화를 팔고 브랜드를 팔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려운 지금 제일 어려운 지역이 읍면 소재지인데요 농촌 소멸 지역인데 중심지 자원을 활용해서 살려야 된다 여기에 로컬 컨텐츠 타운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지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촌으로 시몬스가 간다면 네 가지 사업을 주목해야 될 기본적 건축 환경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핫플레이스가 된 지역을 보면 전부 한옥이나 적산가옥 70년대 단독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성수동이 빨간 벽돌 창고 공장 건물 걷기 좋은 가로 장사하기 좋은 길 골목길 구조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산책하면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려변에서는 문화를 창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인데 지금 지역에 가면 문화시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산속이나 벌판에 있습니다 대학도 벌판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문화 창출에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원도심 상권에 동선을 연결하고 이동인구를 창출하는 문화시설을 원도심 중심부에 배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자원 로컬 컨텐츠를 발굴하고 사업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이 크리에이터 공급 문제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도 아주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일단 모아놓으면 요새 MZ세대는 서로 도와주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 단계로 로컬 컨텐츠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가 지원하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테크노파크 운영을 위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 지원 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로컬 컨텐츠를 사업화하는 그런 기술을 가리키는 작은 메이크 스페이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농촌만은 어렵지만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면소재지, 읍소재지 여기에 로컬 컨텐츠 크리에이터 가게들이 같이 섞이면서 외관적으로는 골목상권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특산물이 살아있는 그런 로컬 컨텐츠 타운을 우리가 구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농촌에 필요한 크리에이터는 4가지 다른 그룹이 필요합니다 러스틱 라이프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농촌 환경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인데 캠핑, 명상, 경관농업, 체험마을, 마웃도어, 펜션 같은 숙박시설이라도 자연에 있으면 펜션이고 말 안에 오면 게스트하우스가 됩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독립서점, 카페, 베이커리, 게스트하우스 공급하는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유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라인 셀러도 필요하고 그래서 5개의 크리에이터 그룹을 로컬 컨텐츠 타운에 유치해야 됩니다 메이크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규모가 필요 없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기술 디자인 기술, 건축 기술 그리고 로컬 푸드웹 같은 경우는 푸드랩 정도 마지막으로 만든 컨텐츠를 즉시 팔 수 있는 팝업스 정도 운영하는 소규모 메이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가 사실은 로컬 컨텐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을 약간 정리해 드렸는데 강릉이 로컬 컨텐츠를 이미 산업하고 있는데 커피, 순두부, 한과, 감자, 수제 맥주입니다 속초는 책 문화가 발달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서점뿐만이 아니고 북스테이 운영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좀 놀랍지만 전국적인 평판을 가진 독립 출판사도 바로 옆에 고성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구상이 어디서 온 거냐면 상권의 변화에서 온 겁니다 골목상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2002년경에 시작된 우리가 상권했을 때 보통 전통적으로 여러분 상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동네에 여러 상권이 있습니다 연남동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상권이 아니고 각자 다른 특색을 가진 상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시몬스는 여기 시몬스길이라고 불러드릴 만큼 청담동 전체에서 작은 독립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서울 홍대 가로수기 이때 온 삼촌동 지역에 대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2005년 정도 되면 언론에서 핫데이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파는 곳이 아니고 콘텐츠를 소비한다 가치를 소비한다 감성을 소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지금입니다 한 기업이 들어가서 가게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가게가 따라가면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길 자본론에서 골목길 상권 내부를 좀 보니까 최소한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문화지구다 보니까 일단 문화 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창업이 활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대중교통, 자동차, 보행 접근성 다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많아야 되고 정체성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 지역이 떴다고 합니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골목상권이 제일 강합니다 70개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경기도가 제일 열악합니다 경기도가 인구도 더 많고 면적도 훨씬 더 높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못 만드냐 여기에는 중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인의 중심지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없습니다 다 서울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 내부에 연계만 거의 없다 보니까 문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수도권 도시는 원도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창출하는 소도시를 원하면 지금 경기도 구조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서울은 왜 이게 가능했냐면 원도심은 가장 잘 보호하는 도시입니다 시청도 그 자리에 있고요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도시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때 시청이 어디 있는지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소도시에서 시청을 서너 번 옮깁니다 옮길 때마다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원도심 4대문 안에 조선시대 문화를 보호하려고 일단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한 난개발을 우리가 피했습니다 강릉이 전국적으로 로컬이 제일 강한 비수도권 소도시입니다 그에 비해서 속초는 관광객을 많이 위치하지만 뭔가 도시 문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 차원에서 보면 속초는 그냥 들쑥날쑥 주상복합이 많이 해변가에 나오는데 강릉은 안 그렇습니다 강릉은 도시 전체가 굉장히 차분하고 저층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강릉분들이 저층 지역을 선호해서가 아닙니다 강릉에 공군기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자산인 거죠 저층 골목지역이라는 게 얼마나 도시 문화 창출에 유리한지 공통적으로 1인 가구가 많고 저층 지역이고 문화중심지구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동네가 유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원을 단순히 쾌적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장사하기 좋은 공원을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데 크리에이터 경제로 가면서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면 크리에이터가 좋아하는 도시를 크리에이터타운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광화문을 보시면 됩니다 광화문이 도로 중앙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아무도 도움을 안 줬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밀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밀어놓으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 뒤편이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기 좋은 공원으로 가장 좋은 사례가 경의선 숲길입니다 경의선 숲길 때문에 홍대 상권이 마포 용산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저층 지역은 지금 상권이 돼서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서강대가 떴습니다 서강대가 신촌에서 홍대 연대 이대 그늘에 갇혀서 문화불모지였는데 경의선 숲길이 확정하면서 대흥동이 떴어요 지금 여러분 신촌의 중심지는 현대백화점 그쪽이 아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이 다 경의선 숲길 중심으로 도시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MZ세대 사회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나의 성격에 맞는 동네가 어디지 이런 얘기하고 MBTI에서도 MBTI에 맞는 동네가 뭔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한테 맞는 동네가 망원동이랍니다 망원동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면 온화한 원칙주의자가 망원동을 좋아한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장소지향하고 고향 시골지향도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컬은 계속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환경, 신뢰, 정체성인데 어디 가든 그 동네 로컬을 요구한다 그게 뭐냐면 딴 데서 사지 못하는 상품이 뭐냐 딴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이 뭐냐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어느 소도시든 로컬을 만들지 못하면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로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로컬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입니다 대기업은 말씀드렸죠 3,500개 동네에 공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동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동네 소상공인이고 또 이렇게 동네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소상공인의 마인드라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기업을 로컬 브랜드라고 하고요 일단 자기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스스로 인식해야 되고 이 가게가 활용하는 로컬 콘텐츠가 명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저는 동네 대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컬 창업은 2단계 창업이다 일단 동네에서 대기업이 되는 그리고 원하면 전국으로 진출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단순히 친절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혁신적이어야 되고 지역 다 와야 됩니다 로컬 콘텐츠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걸 단골 장사라고 했는데 지금 언어로는 커뮤니티 구축이라고 합니다 동네 팬덤을 구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동네 대기업이 많아지 상권이 건강합니다 이 동네 대기업이 위동인구 그리고 주차장 같은 동네 시설, 구심점, 정체성을 공급하는 상권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일방적으로 베푸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받는 게 지역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로컬의 팬덤을 가진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성심당 같은 기업은 매출 거의 800억입니다 동네 팬덤을 구축했는데 어마어마한 팬덤입니다 대전 시민 전체가 성심당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만 명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성심당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입니다 그러면 매출의 20%면 거기 영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로컬로 가래서 로컬 대기업이 되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낮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소상공인이 동네 대기업이 될 수 없으나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소상공인을 동네 대기업으로 키워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개한 200개 이상의 불목상권이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동네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좋은 환경이 없는 동네에다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축 디자인이나 어떤 보행 환경 개선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해서 크리에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직접 낮아서 상권을 기획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금 장시간에 강연을 했는데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브로스리스토어에서 지역 재생의 시대정신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